미국도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안을 뻔뻔스럽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해당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 상황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이번 발사에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안보팀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이번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회담에 나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때마다 북한을 옹호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 본토의 안보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동입니다. 남승동입니다. 박진주 남승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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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동的